기본적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김은혜가 10만 표 차이로 승리했을 겁니다. 그것은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더라도 단일화를 합쳤으면 이러면 15만 표 정도로 이겼겠죠. 단일화와 관계없이 김은혜 후보가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사전투표가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김은혜가 진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죠. 조폭도 이렇게는 일을 안 할 겁니다. 여기 여러분 김은혜 씨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꼴.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뜨거운 성은 잊지 않겠습니다. 김은혜. 아니 네가 이긴 거단 말이야. 네가. 네가 이겼는데 왜 이렇게 몹니까.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선관위 여러분 저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그냥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뭐 이런 항복 선언 정도로 보는 거죠. 민경욱 전 의원이 권리 위에 잠자는 일을 누가 도울 수 있겠는가. 자기가 부족해서 졌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뜨거운 성은 잊지 않겠습니다. 김은혜. 다음번 선관위는 저를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이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어협심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국가감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한 시민이 김은혜 씨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이시우님입니다. 쓴소리를 자주 하시는 분이죠. 다음번에는 꼭 시켜준다는 언질이라도 받으셨습니까. 무슨 낙선 사례를 선거운동 하듯이 하는 겁니까. 시켜준다는 언질이라도 받으신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틀어놓는 겁니다. 아무도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도 사실과 진실을 가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아무도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모두가 다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온전한 나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뭡니까. 그냥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불의가 맹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되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눈을 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면 왜 여러분들 이 소위 경기도지사 선거가 김은혜가 이겼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성정이 뻥튀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익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다 이익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2022년도 경기도지사 선거의 차이값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의 격차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십만 수백만 정도의 경기도민들이 한 500만 정도 투표를 했기 때문에 200만 200만 정도로 나누게 되면 거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은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이 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관심 있게 반스러웁니다. 이 표 딱 보는 순간 뭡니까. 이 친구들이 조작질을 했구나.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는 모두 42개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권성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평군 가평군까지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 뭐죠.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영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를 했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큽니다. 이런 값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42개의 기초자치단체당 전부에서 김은혜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패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 사전투표 득표율이 적은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은 왜냐. 차익값이 그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당일투표 득표율을 정상으로 관주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앞에 것을 조작을 한 겁니다. 앞에 것을 조작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집어두니까 앞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플러스값이 나오는 것이고 김은혜 후보는 쑥 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푹 꺼지니까 뭐죠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고 이게 정상이라고 보면 그 사람이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의 관내 사전투표 승률은 2분의 1의 42승 불가능한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42군데 모두에서 승리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주당만 빼내가 봤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수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가평군 4.1 양평군 4.9 플러스 연천군 플러스 4.7 이렇게 큰 수치가 모든 지역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단박이 뭡니까 부정선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역대 선거하고 여러분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심스러운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오른쪽이 좀 심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플러스 값도 크고 마이너스 값도 큽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좀 작게 조작을 했습니다.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까 조심스러운 조작을 했다. 그러나 조작은 조작이다. 이렇게 모두 민주당은 플러스 값이 나오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모두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눈치를 보는 조작을 한 겁니다. 조심스러운 조작을 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조작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 궁금하시죠. 조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겠느냐. 가장 고마운 지역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입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를 조작을 거의 안 했습니다. 조작을. 물론 특정 후보 같은 경우는 조작한 흔적이 뚜렷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전남 전북 광주에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거의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는 지역하고 딱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3구 대통령 선거도 조작을 했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전남 전북 광주를 조작을 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조작을 했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조작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만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를 조작을 안 한 거죠. 여러분 조작 안 한다고 딱 비교해보게 되면 여러분 금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확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왼쪽이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죠. 여러분들 오른쪽이 황주홍 후보하고 김성남 후보가 대결했던 4.15 총선 당시에 전남 고흥 보성 장은 강진구의 선거결과입니다. 일단 수치가 굉장히 작습니다. 수치가 0.1% 0.8% 1.3%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를 합니다. 일단 수치가 매우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조작을 안 한 지역의 특징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하나 더 보시죠. 조작을 하지 않는 4.15 총선 당시에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의 여러분들 그래프입니다. 1.2% 3.4% 1.3% 아주 수치가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규칙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왼쪽은 어떻습니까 조작을 하면 이렇게 좌우대칭 그래프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 데이터에 모든 범죄가 다 담기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만 그냥 딱 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한쪽을 플러스를 만들고 한쪽을 마이너스를 만들었구나 이걸 금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유릴지방선거입니다. 오른쪽은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여러분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전남 나주시 화순군하고 비교한 겁니다. 이것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숫자가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전혀 좌우대칭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규칙성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최준구님이 하신 것처럼 정상선거면 16년 총선처럼 0값을 중심으로 모두가 분포가 되지만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모두 다 플러스 쪽으로 미래통합동원 모두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왼쪽 그래프와 같은 것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완전 범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범죄가. 사전투표 조작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범죄가 이런 노출돼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민주당 쪽은 항상 플러스 미래통합당국이나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대략 이 사람들이 양쪽에 몇 프로씩 총조작을 25% 정도 했겠구나. 2020년 4.15 총선에서는 25% 했지 않습니까. 그게 금세 드러나는 겁니다. 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전반cing Betaling 대 Wish